울산의 한 민간 어린이집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조리 상태가 비위생적이라는 글이 SNS에 올라와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울산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해당 어린이집 퇴직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김치에서 비닐이 나오고 밥솥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하며 사진 7장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김치를 담는 과정에서 마늘 등의 재료를 담은 비닐이 섞여 들어간 것 같지만 조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남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